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가 거의 끝났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활동이나 슈퍼앨범의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네 2020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 백현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항상 저희 모두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언제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앰의 태용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잘 보내셨나요? 2019년 한 해도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슈퍼앰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많은 응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는 슈퍼앰이 되겠습니다 네 슈퍼앰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100% 100% 진심이니까요 언제나 항상 서로에게 100%의 사랑을 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2019년도 수고했고 고생했고 2020년에도 우리 함께 함께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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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this is Marc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I would like to take this moment to tell you guys how how much I feel grateful towards you guys This year has been a very important and big year for me in many ways 저에게는 저에게 저에게 충족하니, 저에게 저에게 많은 힘을 받았고, 저에게 저에게는 저에게는 감사했고, 저에게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잘생각했죠. 저에게는 저에게는 다가가서, 저에게는 저에게 큰 힘을 받았고, 저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다음으로,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가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다음으로, 그래서 새해 새해 여러분의 새해 여러분의 새해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사랑해! 안녕! 2020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루카스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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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우리 많이많이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